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먹어 흰머리에 주름 자글자글 늙는 게 죽기보다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티나게 팔려가는 안티에이징 화장품과 노인에 대한 혐오가 드러날 때를 보면 노화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은 공포 수준을 넘어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만은 아주 공평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노화도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삶을 잘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꿋꿋하게 살아가는 반면 다른 누구는 불평불만 가득 차서 입에 욕을 달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면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 해를 입게 되는 길을 택하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조차 남들 보라한 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올라탔다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대들고 욕설하고 퍼붓고 싸움질하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닥뜨린 현실은 같아도 그 상황과 고통을 대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공포와 재앙으로서가 아니라 수용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나이를 잘 생각하지도 않지만 생각할 때라도 실제 나이에서 20을 기본적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제 실제 나이로 믿고 그냥 살아가죠. 나이에 떠내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제 나름의 방법이고 저는 뭐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객관적 상황이 바뀔 수는 없으니 제 또래들은 은퇴를 했거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자산규모도 비슷하고 수입도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비슷비슷한 친구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바라보는 둘의 시선은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한 명은 은퇴를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고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 아주 바쁩니다. 반대로 다른 한 친구는 회사와 사회에서 밀려난다는 위기감에 대한 분노 여기저기 아파오는 몸에 대한 짜증 그리고 이제 자신을 보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생겼다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야 어쩌다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합니다. 뭘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세월 흘렀으니 이렇게 된 거죠. 같이 얘기하고 있느라면 그 한숨에 저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노화를 겪고도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겪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다 못해 주름이 늘어가고 체형이 변하는 자신의 구석구석 몸속 하나하나 전부를 싫어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결국 몸과 마음이 동시에 꺾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만사 사람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노화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 박사 애슐리 베츠 앨런 교수는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관찰하면서 노화를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나이를 먹지만 할아버지의 경우는 크게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몸이 성한 구석에 하나 없다면서 짜증을 입에 달고 살고 매일매일이 내리막길인 인생이니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며 그만 살아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말끝마다 습관처럼 해대면서 얼굴은 항상 환한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반면 할머니는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니 얼마나 다행이야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게 있으면 부탁하면 되고 힘들면 쉬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큰 문제야?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기셨다 그래요. 두 분 모두 관절염으로 걷는 게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지만 애슐리 박사에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이런 두 분의 다른 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애슐리 박사는 60에서 90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자기 자비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대체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독일 줄 아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행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청각 기능이 떨어졌는데 보총기 차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대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총기를 차게 된 자신이 싫고 또 남들에게 너무 늙어 보인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유용한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구들을 수용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태도로 그 속에서 최대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느라고 노력합니다. 현실이 싫다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정말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피하면 피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현실은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달갑지 않은 우리 인생의 부분도 얼마든지 끌어안고 살아가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보일 때 우리는 적어도 맞닥뜨린 문제에 압도당하거나 휩쓸려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들어가는 것에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죠? 저는 나이 들어가는 요즘이 안정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인공 감미료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었습니다. 단맛을 찾아 인공 감미료 먹으면 덫에 걸린다고 하시니 참으로 말씀이 안타깝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헤아리셔서 말씀해 주세요. 당뇨 곧 찾아오실지도 모르는데 쩜쩜쩜쩜쩜 아마도 인공 감미료의 단맛에 의지하면서 사시는 당뇨병 환자분이신 듯합니다.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탕은 멀리하지만 단맛은 끊지 못해서 인공 감미료에 의지하고 사는데 인공 감미료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불편한 진실을 맞이했을 때 그 감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인공 감미료도 안전하지 않구나.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인공 감미료를 끊거나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인공 감미료의 위험을 말씀드린 저를 탓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인공 감미료가 건강식품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도 곧 당뇨병에 걸릴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런 남탓하는 태도로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에 걸려 뒤늦게 자신의 생활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을 테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당뇨병에 걸린 그 자체도 아마 조상 탓을 했거나 음식물 달게 만들었다며 남탓을 했을 수도 있어요. 노화라는 불편한 과정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불편한 사실과 또 불편한 현실이 있더라도 수용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행복감을 유지해야 하는데 노화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동안인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조상 탓도 하겠죠. 나이 들어가는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쪼록 긍정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듯이 만사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에 합당한 평화가 찾아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장점만으로 뿌듯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